어느 날 청각장애인이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길가에 있는 개체원에 어떤 사람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뛰어가서 건져 보니까 그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래 시각장애인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도 귀가 안 들린 것이 좀 낫네 그래서 두 눈이 보인 것을 생각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내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달을 때 발견할 때에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세워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생크가 영어 씽크 생각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더 감사신양으로 회복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저한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오늘 1절에 나와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는 선하심이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다이 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인자란 말이 자위의 하나님, 극율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것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영원히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온 축복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홀로 기사를 행하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전 우주를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 내용이 쏙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누구에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세상 애굽에서 바로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하신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가 성령에 의해서 나같은 죄인에 살신 주은혜 놀라와 이걸 정말 예수님이 내 구주고 그분의 십자가 피로 제 용서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말 확실히 믿어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믿어진다면 그러니까 감사신앙이 알곡성도예요 알곡성도 우리 맥주 감사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초실적 첫 열매를 들여서 알곡이죠 그게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된 것을 보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알곡성도로서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곡성도 이것은 감사신앙인데 신앙의 믿음인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그 말은 그 기초가 믿음이라는 반석 믿음이라는 그 기초가 있어야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주권자라는 것은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참새 한 말에도 허락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하신 하나님 그분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 선하시고 인자하시네 그러면 선하시고 인자하시자 그분이 하신 일이 잘못이 없지요 실수가 없지요 완전하시죠 그러니까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한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수준만큼 감사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짧은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이냐면 하나님 하나님 하신 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잘했다고 하면 기분 좋죠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제가 잘못된 사람은 저를 매를 때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매때리신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때리신 거 싸요 싸 이거 하나님 은혜로 나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간단한 말 같지만 무궁무진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 잘하셨습니다 인정한 거예요 그분이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인데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항상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나옵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옵니다 힘든 일이 와요 꼬이고 내 인생 이렇게 산전수전 고통을 느낄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서 다 소곤소곤 이래서 그런다 다 가르쳐지도 않으시면서 아마라 침묵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이제 믿음이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그래요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지만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수준이 생각이 나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말합니다 여원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만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생각은 너희 생각과 높은 이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생각이 더 옳아 내가 더 차원 높은 수준에서 나를 사랑하고 다루고 있잖아 바로 그겁니다 엽의 신앙이 바로 건범사의 감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엽이 어떤 고난인 거 많이 들었지요 돌풍이 불어가지고 열 찬양을 한꺼번에 앞사여 죽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제일 거부였어요 양의 칠천이고 근데 거의 다 불타버리고 스바스 사람 갈대아스 사람 다 뺏어가버리고 그때 엽이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하시오 이 엽의 이름에 찬성받지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정말 근데 사실 왜 엽이 그 고난 받았습니까 그 전에 사단과 하나님과 엽을 놓고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엽이 이겼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엽아 미안하다 사실은 내가 그러려는 거 아닌데 너 보니까 너무 예뻐 그래서 사단한테 자랑 좀 했지 사단아 내 종이 없봤느냐 그와 제 순전하고 정직해서 아겠다는 자가 없느냐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렇게 자랑해보세요 사단이 하나님 엽이 까닥없이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복 줬잖아요 아니 엽은 복과 관계없어 나를 정말 잘 믿는 참 정직하다 아이고 한번 매를 때려보세요 욕할 겁니다 아니 한번 해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한순간 시험을 줘가지고 엽을 완전히 그 고난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엽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었던 얘기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르니까 우리 답답하지 우리 시험에 오면 그러면 엽아 사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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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내가 시험 좀 줬는데 좀 미안하다 너 잘 참았어 너 꾹 참고 잘 견디면 내가 갑절히 복 줄게 열나들 또 열나들 열 자녀 줄게 그런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했으면 시험이 아니죠 오늘 왜 엄마가 호평한 겁니까 하나님의 감사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 시험 당했을 때 그때 감사하라는 것은 아 답을 지금 갖춰준 거예요 감사 여러분 시험을 봅니다 시험 문제 딱 내고 옆에 답 그래 놓고 시험지 누가 줍니까 그럼 옆에 사람 다 갖춰주고 몰라요 모르니까 시험이죠 그때 그렇다면 뭘로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 좋으신 분이 절대 여기에는 좋은 뜻이 있을 거야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기초가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랬어요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만 감사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는 항상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단과 하하가 거대 넘어졌어요 자 마귀가 야 선하가 먹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했어요 먹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혼자 하나님 해먹으려고 너도 하나님 해먹어 그 말이에요 지금 혼자 하나님 해먹고 싶은가 봐 너도 하나님 해먹어 불어 이거예요 그러면 먹으면 죽는다겠는데 안 죽어 거짓말 그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쁜 하나님이요 혼자 독재를 하고 자르신단다 너도 한번 해먹어 이렇게 한 것이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은 그거 선한 뜻이 있어 하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끊어야지 왜 못 끊습니까 거기서 넘어갔어요 여러분 가난한 땅에 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타학군들이 악평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막 그러면서 불평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갈려본 여왁께 기뻐하시면 은근히 들어간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지 안악전 철병이 그런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못 믿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수가 없어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믿음을 보시고 싶다니까요 그것이 알고기라니까요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우량의 뜻이 뭐인가 살점 오장심을 말하기를 항상 기빠라 쉬말 기도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글쓰 예수 안에 널리 향하신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성공한데 이 세 가지만 하면 이건 천국가는 바로 안내판이예요 내비게이션이예요 그래서 그대로 잘 방향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가 세 번째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녀니까 여러분 무슨 행위, 노력, 자격으로 군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으로 그래서 영생 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됐는데 천국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기뻐해야지요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그분이 전 세계를 통치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죽으시고 피우신 그분이 내 속에 와 계시는데 아니 가장 존경한 분 모셔놓고 기뻐하지 않으면 쓰겠어요? 가장 높으신 분 모셔놓고 그분 모시고 산 게 행복하고 날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구원받는 기쁨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영의 소생에서 살아났으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숨 쉰 거 항상 그냥 쉬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하나의 은혜가 오고 성령 출마하니까 마지막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처음부터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 내 마음에 은혜가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더 놀라운 복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일 있을 때도 감사하면 더 조금 바꿔주시고 감사할 때 더 형통한 복을 주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감사하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울증 치료제로 프로자기라는 약품이 있는데 놀라운 발견이 나왔답니다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뇌에서 프로자기를 먹는 약효가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계신데 그분은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독방에 갇혔습니다 조그만 방에 갇혔는데 거기에는 아주 쥐, 벼룩, 바퀴벌레, 그리고 강제, 노역 그런 그 고통감을 해서 있었는데 무려 27년 동안 독방에 갇혔어요 그리고 추록에서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들꺼대에 실려 나올 줄 알았는데 건강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견디고 건강하십니까 그분이 말하길 나는요 늘 하나님께 감사했죠 하늘과 땅을 보면서 감사했고 물을 먹어도 감사했고 모든 거 강제, 노역도 감사했고 나를 감옥으로 넣은 사람도 내가 복을 빌어주고 감사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법칙이고 그 감옥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는 거예요 마음과 불병, 미움을 시키게 하면 내 마음의 병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최고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누감시자 보면 예수님이 열 명의 문둥평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때 그들이 제사장에 가다가 나왔어요 그날에 나온 게 아니고 가다가 나왔어요 그때 사마라인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하면서 말하기를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열 명이 다 고침받았지 않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예수님의 지금도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는 슬픈 마음으로 찾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 문둥평을 고친 바 없는데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죄가 안으로 해서 영원한 문둥평 지옥에 갈 부분 걸렸는데 십자가 피로 제 용서 받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명의 산마라인이 와서 감사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여기서 구원 문제가 하나 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홉은 그들은 육신의 병 고침받았지만 지금 그 영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스페지 목사님은 그랬어요 별빛이 하나님 감사하면 달빛 주고 감사하면 햇빛 주고 그 다음에 감사하면 햇빛과 더 밝은 천국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감사한데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범사의 감사함은 영적으로 어떤 게 뭐냐면 한 문이 열려요 10편 100편 사전에 말하기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에 그 이름을 송축할지라 그런데요 궁정이 어디냐면 왕 왕의 집 궁궐 그런데 왕 집도 밖으로는 또 문이 있어요 전부 그 수비대의 문인데 첫 문 둘째 들어가고 제일 깊은 데 들어가면 궁궐 궁중인데 여러분 내가 감사하면 일단 문을 통과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이 찬송은 감사에 곡조 붙여가지고 진심으로 찬양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궁정 하나에 하나의 보호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전 세계의 의사통치 그분이 지금 결제하시고 통치하신 보호자에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보호자는 찬송으로 이루어졌다겠죠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얼굴을 뵙고 만나는데 해결되잖아요 날마다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이슨이 바로 이 법칙 영적인 것을 깊이 깨달으신 승리자가 됐는데 다이슨처럼 인생 산전순을 겪은 사람이 옳습니다 사부랑이 죽이려고 10년 이상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 반역받아가지고 맨발로 도망도 갔어요 때로는 살기 위해서 막 침 흘리고 미친 척도 있고 별의별 일 다 겪었어요 다이슨이 그런데 그가 영적신앙으로 깨달은 거 있어요 뭔가 바로 모든 인생의 닫힘을 여는 마스터키 마스터키 모든 걸 열고 돌리면 끌려진 것이 키 마스터키가 뭐라고요 감사 찬성이었어요 지금 이 문제 머리로 해결하고 이래야 되겠고 해답에 마스터키를 줬는데도 마스터키 감사 찬성 줬는데도 왜 그걸 돌리면 되는데 왜 안 돌립니까 왜 안 쓰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썬기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사만 하세요 찬양만 하세요 아니 세상에 군다고 어떻게 마스터키가 되고 군다고 마스터키 라는 영적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사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 말은 믿음이자 믿음의 기초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얘기는 믿음을 할게 나아가요 찬양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보좌가 열리니까 내가 보좌 올라가고 하나의 보좌가 여기 오고 그래서 직통이니까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문이 하늘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마스터키가 되죠 하나님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 자신이 마스터키니까 예수구소 이름이 마스터키니까 원망불평해버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지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한테 간섭하고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선하고 인자한 몸이냐 하나님 인자하시면 나한테 그런 일 있습니까 원망불평하고 딱 마음이 다 잡고 있으면 마귀가 봐라 너는 내 것이야 하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무조건 감사 범사에 감사하면 이해할 수 없어도 무조건 감사 안 좋은 일은 그냥 감사부터 하시자고요 감사부터 실제 마음에는 감사가 안 올라와 봐요 감사합니다 입으로 해 계속 진짜 감사가 나올 때까지 계속 막 회개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서 마음이 은혜가 오면 감사합니다 한순간 하늘을 문이 쫙 열리게 되고 성령이 임하고 천국천사가 그때부터 일합니다 천국천사가 일하게 만드세요 알렐루야 예수님의 감사 수준이 보니까 마태부 26장 이렇게 나옵니다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이사 축복하시고 축사합니다 떼어 먹으라 내 몸이라 아니 예수님의 몸을 찢어주시면서 감사하고 또 잔을 가이시고 피지요 감사기도 하시고 이거 먹으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식대가 앞에 놓고 감사했더라 그 말이에요 감사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 삶은다는 것 때문에 내가 피 흘려서 저들을 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식자가 감사했고요 기쁨이 있고요 인자가 영광받을 때 왔더다 식자가 앞에 인자가 영광받을 때 왔대요 감사했어요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단하면 자녀가 되놓고 그리스의 신부가 되놓고 영광받을 드림받은데 놀라운 신부는 축복받아놓고도 감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냐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죠 1704년도에 독일 벤자멘 슈멀크 목사님 네 분이 한 번은 신방을 갔다 오는데 자기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불 그런데 두 아들을 찾아도 웃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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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찾았어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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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 뜨미를 딱 열고 보니까 두 아들이 또 깨안고 완전히 타져서 죽었어요 죽어있다니까요 죽어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신방 갔다 왔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 이렇게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살아라고 두 아들의 행복과 기쁨을 다 뺏어 가십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너무 하세요 어떻게 두 아들을 이렇게 안 지켜주셨습니까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 속에 감동의 영감의 글을 썼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죽게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저는 사실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 그 순간에 그냥 아마 한 달 이상은 마음 안 풀리고 저 밖에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이렇게 영감 있는 찬송 오늘 지금까지 전세계 이 찬송 얼마나 휘물금 목사님이 그 상황에서 찬양했다는 것 때문에 요배 신앙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현재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함래스시 하나님 끝까지 믿고 항상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81년 추운 겨울 어느 개척교회에 가서 밤새 하나님 내 사찰집사 길을 인도해 주세요 너는 내 추운이다 주님이 찾아오셨고 10일 금식가고 금식 끝나고 와서 내 방이 없어요 나무 교회 뒤에 의자에 누워서 보호식하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 왔고 그리고 달방 하나 얻어놓고 얼마나 6개월 만에 온 가족이 같이 밥을 먹은 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날 밤 내가 밥 묵고 차려가는 것이 감사했고요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감사하고요 난 좋은 성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목격을 할 수 있도록 요즘에 너무나 감사가 더 있고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좋은 남편 내 아내에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누가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 리더에게 감사하고 내 자녀에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경을 감사하고 그게 내가 가까운 사람에 감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건 우리 하나님 대접한 거예요 왜 지극히 작은 작은 것도 나한테 한 것인데 28년간 아프리카에서 보금을 전한 김종량 박상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 사모님이 굶어 있는 상황에서 황달병 말라리에 걸렸습니다 피골에 상접해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절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금성을 든 순간 눈물이 막 쏟아지 주님이 나를 사랑했고 주님이 찾아봐주시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니까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 먼저 하세요 너는 아프리카 아들보다 네 자식을 사랑해서 밥을 몰래 숨겨놨지 네 자식 주려고 밥 숨겼지 나는 내 아들 독자를 십자가에 죽였어 그래서 항상 통곡한 거예요 우는 거예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이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가문에서 주님이 찾아와주셨다는 거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거 나 같은 거 그 양편사들 알고 보고 계신다는 거 그 역경 가문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날마다 감사, 기쁘, 행복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감사하면 하늘 문 열립니다 은혜 통로가 열리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고 감사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 이 은혜를 깨닫고 그 높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날마다 더 감사하고 더 높은 수준에 네가 그 상황에서 감사했구나 그 상황에서 정말 기뻐했구나 그 상황에서 나를 생각하고 참고 울고 기도했구나 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요 날마다 감사, 기뻐하고 성령의 은혜로 넘쳐서 승리한 삶 되시기를 예수 글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한 삶 되시기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